그대 인생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 사실 아까 제가 여기 한번 바꿔도 되나요? 사실 아까 여기도 보긴 했던데 아 잠깐만 아 불편하네 이거 아 잠깐만 제가 보기엔.. 어 뭐야? 못 찾았는데? 아이 CCI 감을 잃었구만 짜잔 풀었습니다 배출 성공! 다음 순서가 누구지? 승엽이 형일 텐데 아마 승엽이 형 절대 못 찾습니다 잘하면 찾을 수도 있.. 뭐야 팔찌 워싱턴 9X 거찌 들어가자 되게.. 힘들어 다